처음 이미지랑 엄청 다르신 것 같아요 약간 뱀파이어 같아요 지금 가오용 안녕하세요 베스킨넬스만큼 중국인 1번영입니다 아니요 아 저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해지면 시끄러운 2번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엉뚱남 1번 남입니다 애성적 애교쟁이 2번 남입니다 감성적 진단함 3번 남입니다 귀여운 호세남 4번 남입니다 아 전 진짜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타투를 한 남자들 소개팅한다고 했는데 다들 타투가 없으시네요 아니 없어요 그냥 네 분장으로 다 가려고 왔습니다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후회하신 분 데일 아파턴 타투 쇼미더 타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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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좋아하는 타투는 벤타투인데 벤타투 있으신 분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그 질문이 있는데 한 것 말고 보여드려도 되나요? 지금 코인 넣어도 돼요? 저는 하드하고 징그러운 걸 좋아해서 뱀은 바퀴벌레가 총 4마리 나이게 바퀴벌레? 일단 이 뱀 종류는 블랙맘바라고 물리면 바로 가버리는 그런 독사같은 뱀이고요 퀄리티가 있지 않나 저는 1번이요 1번분이 너무 강력하셔가지고 한자가 들어간 타투인데 있으신 분 지워주세요 이게 만해라고 블리치에서 주인공이 필살기였을 때 나오는 건데 괜찮은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좋아하세요? 아 그건 몰라요 뱀 종류의 명치 뱀 종류의 명치 명치, 앞판 내 명치 우와 해골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십자가 또 거꾸로 된 게 이게 또 포인트예요 크고 섹시해요 아웃! 4번 4번 분한테 저는 코인을 좀 빼고 싶어요 아까 바퀴벌레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제가 바퀴벌레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바퀴벌레 줄 3개 있나요? 당연하죠 3개만 더 넣을게요 4개만 더 넣을게요 제일 아파턴 타투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우와 칼? 네 칼 제가 지를 뻔해가지고 그거 찔렀더라고요 눈알이랑 민달팽이 셀프로 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민달팽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15시간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그 고통을 알면서 찔러야 하니까 저한테 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거 뼈 모양 본떠서 거미줄이랑 눈 새겨놨어요 가운데 봤다가 침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도 뼈로 7시간 정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참을만 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아이씨 네 약간 이런 느낌 1번 분이 더 아팠을 거 같아요 여기 턱 라인까지 있어서 저는 3번 분? 이분은 완성을 했지만 이분은 아파서 못했기 때문에 더 아팠을 거다 아이씨 창피한 타투 있으신 분 일어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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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꿈치 뒤쪽에 있는 레터링인데요 친구랑 우정 타투로 한 건데 손절을 해서 아... 당연히 있네 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블랙함으로 넣은 거라 여기에 마린니몰로가 있었는데 코가 짜부돼서 코가 갓 같은 거 주위에 똑같은 타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서 그래서 바쁜 거 같아요 에이씨 3번뿐이요 홈등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3번 넘는 이요 저희 여자 두 명이 가장 좋아할 만한 타투가 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첫 번째는 이거고 안 아파요 안 아프고 블랙 앤 그레이 롱 진짜 좋아요 여기도 진짜 예뻐요 허벅지에 있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살발도르 달리의 기억에 지속해서 시계가 휘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좀 예쁘지 않나 3월 날에 살발도르 달리 보다 본인 달리가 더 나으세요? 이 위치에는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제게 더 예뻐요 저는 저도 저는 손 틈입니다 부모님이랑 가족들 생년월일에 다 적혀있거든요 진짜 자랑스러울 거 같아요 부모님이라면 고양이가 한 마리 엉덩이에 고양이를 그리면 좀 더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귀여워요 4번 남 허벅지에 있는 살발도르 저도 4번 여기 둘 다 마음에 들어서 캐릭터 있는 분 지워주세요 아 근데 퀄리티 높은데 이거 야도란이란 쥐 여긴 다 그런 겁니다 진짜 귀여워요 뺄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 뺄 거예요 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 처음에 드릴 수도 있어요 이외 오 저는 이쁜데 닭발 같다고 해서 만취하고 보면 다 같이 한 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귀엽습니다 저는 이제 눈 밑에 숫자가 거꾸로 된 거 있고 흑다병이라는 가면이 있는데 이렇게 귀서부터 내려오고 귀 저도 귀 하고 싶거든요 귀 안 아파요? 많이 아프진 않은데 멋있는 소리가 스트레이크로 가장 잘 들려요 아 그러네요 귀는 귀고리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칼 있고 아시랑 발 눈꽃이랑 눈양이랑 그랜나를 뱀는 양 쪽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이미지가 바뀐 것 같아요 제일 섹시해요 탭패미 꽈아 이거는 다들 얼굴에 하시는 게 예쁘신 것 같아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타투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 젖꼭지가 제일 셋업 입을 때 안에 안 입고 그냥 입거든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있어요 이게 또 막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입이 이게 밥 먹자 이러면서 아주 임팩트가 강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지옥문을 컨셉으로 한 건데 우정 타투가 미사장 새로운 친구랑 한 우정 타투는 이건 이제 잘 간직해 보이려면 의미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 우정 타투 안 써요? 다른 건 있었는데 사랑 사랑 음 이거예요 로버트? 네 로버트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림을 좋아했어요 걔 몰래 걔가 그린 낙서로 신정남 그게 이 신천남 신천남 신천남이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은하 부산 팬 진혜 한 마리랑 뼈다귀 하나 걔를 맛있게 생겼네 네 맛있게 생겼어 뒷목에 해골 진짜 아팠겠다 네 진짜 아팠습니다 고통을 안 무서워하는 남자여서 심직한 남자일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제 시그니처가 따로 있는데 이 스마일이에요. 셀프로 손목까지 다 스스로 와 있어요. 이게 엄청 크지 않아요? 이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 한 1cm 긋고 30분 동안 고민했어요. 가 마라 가 마라 가!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긁었어요. 그 가 마라 할 때 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남자가 못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컬러풀한 게 많고 귀여운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하고 싶어요. 언제든지 우십시오. 아 영업하시면서 장어가 한 마리 살고 있고요. 암마 날개 있고요. 천사 날개인데 글렉하게 들어가 있어요. 저랑 커플이에요. 저도 이게 날개 있어서 폼 이미지랑 엄청 다르신 거 같아요. 약간 뱀파이어 같아요 지금. 가오영. 아 가오영?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. 제일 반전은 3번분이요. 이미지는 약간 비슷한데 약간 얼굴에 있는 거랑 가오가 이렇게 탁 살아있을지는 상상도 어때서 저는 1번분. 여기랑 여기는 빈이 있어가지고 없을 줄 알고 사실 머리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타투는 있고 머리는 없고 해가지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. 타투 없을 때보다 있는 게 더 멋있어요. 저는 여자 사람 친구가 없습니다. 근데 친구도 없고 아 여친만 바라봅니다?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집착이 없는 편이라서 거의 다 허락해주는 집착남을 좋아합니다. 아 넌 집착 없는 게 좋아요. 저는 반대로 좀 집착 광복이라서 아 좋아요. 하루에 문제 몇 번 받았나요? 10통 정도? 너무 좋아요. 제 주변 것들은 모든 것이 최고야 돼요.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도 이제 최고로 보십니다. 저는 두 분한테 다 뽑히지 않을까. 그렇다. 손 그대로 네 손 그대로 아 1번님 아까 되게 마음에 들는 대로 할 것 같아.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두 번째로 마음에 들어요. 피스티 피스티 대충 대충 넣어가지고 상당히 대충 넣으신거 같아요. 아 눈물 나 맘에 들어요. 여기 엄청 섹시하고 가호가 살면 남자가 자신감도 넘치고 중직한 남자가 되지 않을까 후! 고난신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타트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라고 하고요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진이고요 타투이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셔서 저는 만족하고 가겠습니다 다리 핏이 되게 이쁘신 것 같아요 우정 타투요? 저는 뭐 하면 저 이쪽에 비어있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영화 보실래요? 술까지 먹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원이고 타투명은 투페이스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슈이라고 합니다 쳐다보기가 힘드네요 여기가 빚인지 여기가 빚인지 몰라서 저하고 데이트하시겠습니까? 아 네 맛있는 거 썰게 해드려야죠 썰게 해드린대 안녕하세요 울산이랑 이태원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니 성신여대에서 타투이스트로 하고 있는 나다 타투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여리여리해 보였는데 타투가 있으니까 뭔가 섹시한 것 같아요 이쁘신 것 같아요 엄청 어떤 타투가 제일 인사해주셨나요? 얼굴이랑 여기 다요 앞에 저 손등 쪽이랑 손가락 쪽 몇 살이요? 몇 살이요? 저 24살이에요 저 26살이요 혹시 연아 좋아하세요? 연아의 맛을 보면 네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